자 드세요 맛있게 자 맛있어요 맛있나요? 말 못해요 혼자만 맛있게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젓가락으로 먹으면 아양 이걸로 보면 신신한 과일을 골라가지고 먹고 싶어요 섬유도 있어요 저는 섬유를 선택했어요 섬유하고 망고 이렇게 해서 로박 아파야 음료 이제 우리 아침 식당입니다 이제 우리 아침 식당입니다 100원입니다 아침 식당입니다 오우 바닷가에서 지금 바다에서 파도치는 멀디브이에 바다에 앞에 놓고 아침 식사는 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있어서 잘게 찢어가지고 바다에서 고구멍이 쏟아지는 바닷가 구석판에 굳이 비축소입니다 저희는 승도 엄연하게 굉장히 무료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는 마니토 마니또동, 칵테일부터 다 먹었는데요. 모든 음식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손님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거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휴양을 즐기고 힐링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몰디브 121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몰디브 나라에 파니푸시, 미조기는 엄청 납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 잠깐만요.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열대 과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열대 과일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열대 과일은 뭘까요? 망고, 파파야, 자몽, 석류. 석류는 어디 드시나요? 석류는 저희 집사람의 에스토르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저보시오, 저도 좀 찍어주시면 안 되시잖아요. 네. 자, 지금 먹겠습니다. 오늘은 우아하게. 그래서 이쪽에서 촬영해야죠. 아, 잘 나오겠습니다. 제가 좀 볼까요? 자, 오늘 얼핏.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섬유 같은 곳에서 분노 큽니다 direction 실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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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